안녕! 무더위와 함께 우리 자녀들의 여름방학도 시작되었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뭘 해야 할지 고민 많으시죠? 네, 그래서 CTS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. 바로 CTS TV 여름 성교학교인데요. 코로나 사태에도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한국교회 여름 사역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준비한 CTS TV 여름 성교학교! 사랑하는 자녀, 손주들과 함께 온 가족이 교회와 가정, 어디서나 여름 성교학교를 만나는 시간! 올여름 최고의 선물이 되어 찾아갑니다! 나이다 큐티, 슈퍼북, CTS와 함께하는 TV 여름 성교학교, 지혜가 자라나는 5차원 성경여행! 창조와 진화, 동성애 등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한 웹드라마 엉클 존! 영, 유아,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, 펜머스의 예코클럽 등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를 위한 이기복 교수의 부모 특강 시리즈! 다음 세대 특집 콜링각 최첨 미라클! 내가 매일 기쁘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큐티 뮤지컬과 CTS 특산영화 일사각오! 까지 다채로운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8월 둘째 주 CTS 채널 고당! 온 가족이 함께하는 CTS TV 여름 성경학교 8월 10일 월요일에 만나요! 안녕!